광주시 교육청이 2학기 계약 시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각 가정의 예방수칙 안내 통신문을 발송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또한 각 학교의 방역물품 비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합니다. 점검 대상은 이후 초, 중, 고 각 5개 교식 총 20개 교이며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방역점검과 모니터링,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